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긋긋긋긋 ㅋㅋㅋㅋ rel 여러분이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! 이 땡기가 너무 좋아요! 이건 불닭소스! 아삭아삭 이건 또 다른 곳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! 이거는 간장 사이에서 간장 사이에서 한 번 뱅한 맛! 간장 사이 알았지 마시고 싶었으니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여! 그치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! 치즈의 바삭바삭바삭 단무지 치즈소스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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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크리스마스 롤라이준다 오늘은 롤라이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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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